자 31번부터 34번 우리 빈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형들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빈칸을 풀 엄두도 못 냈을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다행히 이번 빈칸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1번, 32번 다 선생님의 빈칸풀이법 즉 지문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것들 잘 읽으면서 내려가다가 빈 문요바, 즉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지문에서 찾고 그걸 이제 앵커링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앵커링된 걸 기준으로 최대한 같은 말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세서대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퀘스트 탐구인데 우리 지식을 향한 탐구 물질 세계에서 지식을 향한 탐구는 결코 끝나지 않는 활동입니다 추구입니다 그러나 벗뒤의 주목, 얘들아 벗뒤의 주목 The quest, 그 탐구, 그 탐구는 뭐야? 지식을 향한 탐구는 Does not mean that 뭘 의미하는 건 아니냐면 Does not mean 이런 거 보시면 그냥 이렇게 기호로 다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식을 탐구하는 건 뭐랑 다르냐면 A totally schooled person 아주 철저하게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사람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요, That은 mean, That랑 병렬이 되는 거겠죠? 교육받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 교육받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꼭 그게 wise 지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핀도 많이 살면서 들어본 말 아니에요? 오케이 We are too often blinded by our ignorance of our ignorance 항상 이제 too가 나오면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blinded by 뭐뭐에 의해서 블라인드가 뭐예요? 눈을 가리게 하다거든요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 눈이 가려져 있냐면 우리의 무지인데 뭐에 대한 무지? 우리의 무지에 대한 우리의 무지에 의해서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구를 딱 들었을 때 아하 무슨 말인지 아는다면 너무 좋았던 거 혹시 이해되세요? B님? 우리의 무지에 대한 우리의 무지 즉 내가 모르는 걸 내가 모르는 거야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지금 안 좋은 거죠 and 그래서 우리의 활동인데 지식에 대한 활동은 지식에 대한 추구는 뭐가 아니야? 지혜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건 앞에 걸로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 결과 우리는 becoming the blind 눈 먼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눈 먼 사람? 눈 먼 사람들을 이끄는 눈 먼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요 우리도 모르면서 다른 모르는 사람을 막 이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over emphasis on competition in nearly everything 우리의 과도한 강조인데 뭐에 대한? 경쟁에 대한 과도한 강조야 어디에서? 거의 모든 것에서 경쟁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makes 만들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looking good 좋은 상태로 보이는 것을 자, make 오른쪽에 자리 두 개 더 중요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뭐보다? 부등호 표시하시고 being good 그냥 좋은 것보다 자, 얘들아 뭐라고? 여기 비교 고문이 나오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경쟁을 과도하게 강조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좋은 상태로 보이는 게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 뭐보다? being good 진짜 좋은 것보다 진짜 좋은 게 그걸 추구하지 않고 좋은 상태로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좋은 상태로 보이는 건 좋은 걸까요? 좋은 상태로 보이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겠죠 진짜 좋은 게 이게 좋은 건데 진짜 좋은 거가 아니라 진짜 그냥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 이거를 더 중요한 걸로 자꾸 만드는데 신경 쓴다라는 거예요 The resultant fear of being thought of a fool and criticized therefore is one of the greatest enemies of true learning 그 결과로 나오는 두려움인데 자, 뭐라는 두려움? being thought 여겨지는 건데 뭐로? 바보로 여겨질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비판받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적이라고요 진정한 학습의 적이라고 그래서 필자가 부정하는 것 즉 필자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바보로 여겨질까 봐 비판받을까 봐 이런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좋은 상태로 보이는 것만 신경을 쓰겠지 비판받으면 안 되니까 틀리면 안 되니까 자, 계속합시다 Although our ignorance is undeniably vast 비록 양보절과 주절은 주절을 강조해줘야 돼요 우리의 무지가 부정할 수 없이 vast 광활하지만 하고 싶은 말 주절이야 자, 여러분 이 이시 뭘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문 10서 배웠죠? 1위에서 오른쪽에 from 나오는 순간 강조 구문 뒤에 됐 기다린다 대답해서 이렇게 괄호 딱 닫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전치사고가 강조된 거야 이러한 자기 무지의 광활함으로부터 즉, 무지로부터 결국 뭐가 나온다? 우리의 궁금함에 대한 감각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무지가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궁금함이 생긴다라는 거죠 또는 궁금함에서 오는 뭔가 호기심에서 오는 감탄 이런 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케이, 그러나 When we do not know we are ignorant 우리가 몰라 뭘 몰라?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면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모르면 저 위에 아까 나온 our ignorance of our ignorance 같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충분히 알 수 없어 뭐 할 정도로? even question 심지어 질문을 하거나 뭐 조사하는 것 차치하고 우리의 무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질문하기에 충분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를 못한다는 거지 내가 모른다는 걸 모르니까 질문 자체를 할 수 없어 No one can teach another person anything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가리킬 수 어떤 것도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All on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뭐와 함께?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봐봐 벌써 빈칸 문장이야 facilitate learning facilitate 하면 help죠 help help으로 어렵게 쓴 말이야 학습을 돕는 건데 자, 뭐함으로써? 그 사람이 빈칸 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학습을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가 뭐야? 그 사람이 뭘 하는 걸 도움으로써 학습을 돕게 할 수 있는지 거든 그럼 결국 빈칸에 들어갈 말은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빈칸을 하게 도우면 학습을 돕는다고 했으니까 지문에서 필자가 긍정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필자가 긍정하는 바 자, 그러면 필자 긍정하는 바가 뭘까? 일단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필긍동을 딱 잡아낸 친구들 여기서 it is 다음에 전치사고 딱 나온 다음에 강조구문 이걸 딱 봤다면 여기서 봐봐 이 무지의 똑같은 무지의 무지에서 놀라움이 우리의 어떤 궁금함 호기심이 자란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자가 긍정하는 부분은 아,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지가 있어야 원더가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무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이 여기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됐나요? 이걸 어떻게 찾아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강조구문을 통해서 이리스 전치사고 from bonus on 강조구문이라고 했어 이렇게 주어동사 딱 잡아내면 여기가 강조구문이니까 여기서 아주 강력한 뭘 느낄 수 있다 필자가 긍정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와가 어차피 지금 학습을 사람한테 뭘 해줘야 사람이 뭘 하도록 도와야 학습을 도와줄 수 있냐 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걸 찾아야 되는데 지문에서 긍정적으로 찾는 것은 여기 노란색이 가장 유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무지 무지라는 말을 찾아줘야 돼요 또 다르게 앵커링을 할 수 있는 게 봐봐 사실 이 지문은 대놓고 필자가 사람한테 뭘 해야 학습을 돕는다 이렇게 긍정적인 걸 밝힌 게 이 부분 외에는 딱히 없는데 이것도 되게 단접적으로 말을 했지만 부정한 건 되게 많거든 필자가 마이너스로 본 건 되게 많아요 그게 뭐지 그치 아까 저기 위에서도 봤다시피 여기 보시면 we are blinded 우리가 눈이 멀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럼 이 뒤에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지 우리의 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그럼 이게 되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거의 반대말이 되어줘야 돼요 왜냐면 플러스니까 그럼 봐봐 우리의 무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 우리의 무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거에 반대말이 뭘까 우리의 무지를 우리가 아는 거 이렇게 되겠지 그래야 이 무지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될 거 아니야 무지에서 놀라움이 궁금함이 나온다 또 여기도 보면 이 looking good being good 이렇게 나왔는데 겉으로 좋은 상태로 보이는 거 이게 이제 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말이 되어야 되겠죠 겉으로만 보이는 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반대말 겉으로 그냥 좋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모른다는 거 인정하는 거 같은 맥락으로 이제 다 느껴져야 되겠지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서도 이거 아까 가장 큰 학습의 적이 뭐라고 했어요 트루 러닝의 적이 뭐라고 했어 이거라고 있잖아 바보로 여겨질까 봐 비판받을까 두려운 거 그럼 뭘 안 해야 되겠어 빈칸은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의 반대말이 되어야 되겠지 내가 바보로 여겨질까 봐 두려운 거를 버려 그럼 어떻게 된 거지 난 바보일 수도 있어 난 몰라 이렇게 인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지를 인정한다는 말 노란색이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다 정확하게 같은 말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벗뒤에도 여기 봐봐 우리가 우리가 무지하다는 걸 모르면 우리는 질문조차 할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걸 모르는 거 이게 굉장히 나쁜 것이고 그러면 빈칸에는 이거에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무지하다는 걸 아는 거 같아야 되겠지 빈칸에는 무지하다는 걸 아는 거 빨리 이렇게 정교하게 앵커링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플러스를 찾으면 이 글에서 계속 반복해서 마이너스로 얘기한 게 내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 거니까 플러스를 찾으려면 모른다는 걸 아는 거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번 모른다는 걸 알도록 해줘야 되는데 1번 팀워크에서 역할을 찾으래 이건 모르는 걸 아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말이지 무관한 말이야 2번 다른 사람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우는 거 이것도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3번 Make the most of technology 기술 왜 나옵니까? 4번 지식을 습득하는 건데 지식을 습득하면 안 되더라 모르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지식을 습득하면 안 돼 그리고 전문가로부터 하면 안 되고 이런 말도 없고요 5번 그 사람이 발견하도록 하는데 뭐를? The wonder of their ignorance 그치 자신의 무지 알겠습니까? 자신의 무지라는 어떤 그런 놀라움 궁금함 이게 사실 이제 놀라움이라는 admiration 감탄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감탄이라는 말이 wonder 궁금 I wonder 궁금함에서 오는 감탄이에요 궁금해서 뭔가 호기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뜻이 이어져 있어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정교하게 번역하는 필요 없고 igno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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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이 놀라움을 발견하게 해줘야 돼 그게 이 필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ignorance에서 뭐가 왔다고 했어? wonder가 나온다고 했잖아 강조하는 거니까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학습 목표를 보자면 필자가 부정하고 필자가 긍정하는 거 이거 조금 다르게 맥락을 표현하면 필자가 좀 마이너스라고 보고 필자가 플러스로 본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쭉쭉쭉쭉쭉쭉쭉 성격을 잡아 내려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라고 보셔야 되고 경쟁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해서 좋은 상태로 보이는 것만 맨날 신경쓰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이게 실제로는 좋은 건데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신경쓴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참된 학습의 적이라고 했잖아 적 적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바보처럼 보일까 봐 두려워지는 거 이게 이제 마이너스고 근데 필금동은 확실한 건 it is from 보자마자 강조금은 잡으셔야 되고 무지에서 놀라움이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아 필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 무지구나 부정적으로 보는 건 무지를 아예 모르는 거 이게 부정적인 거고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딱딱딱 잡아내시면 빈칸에 들어갈 말 빈 문요반은 사람이 무엇하는 걸 도와줘야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느냐 즉 플러스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플러스를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의 반대말을 써서 그거랑 똑같은 말이 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다라는 것을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31번 해설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 넘어갈게요 자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믿었대요 종교적인 관점인데 그 사냥집단 사냥꾼 집단의 종교적 관점은 컨트랙트 계약이래요 뭐와 뭐 사이에 사냥꾼과 더 헌티드 사냥당하는 애들 사이에 계약이래요 뭔 말이 저리 안 되죠 PD님도 엥 했어요 저도 읽을 때 엥 했습니다 사냥집단의 종교적 관점은 워즈에다 등호 표시하고 계약인데 사냥하는 애와 사냥당하는 사이에 계약이다 근데 애초에 사냥하는 애와 사냥당하는 애가 계약을 맺을 수가 있나 계약은 이제 갓을 서로 이제 합의를 하는 건데 사냥하는 애들을 사냥당하는 애들을 때려 죽이는 건데 계약이 되나 하면서 약간 엥스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그걸 느꼈을 거야 자 근데 일단 엥 하고 뒤에 계속 읽어봅시다 항상 이 앵이 있으면 나중에 음 하고 아 이게 나올 수 있거든 봐봐 The powers of the underworld 언더월드의 힘은 이것도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Kill animals 동물들을 죽이도록 허락해준대요 Provided people respond in certain ritual ways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해석을 했다면 너무 좋아 제공했다 사람들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고 여러분 Provided에 이렇게 꺽쇠를 열어야 됩니다 이게 Provided 주어동사 하면 If 주어동사랑 완전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라고 해서 그럽니다 만약에 그래서 만약에니까 이게 일종의 부사절이고 만약에 이거 한다면 만약에 이거 한다면 동물을 죽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 동물을 죽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딱 파악해야 돼요 인과관계 사람들이 특정한 의식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한다면 Ritual 의식적인 방식 의식적인 방식이란 게 뭔데 예를 들어 Taking fragments of animals 동물 조각을 가지고 와요 어디로? 동굴로 그 다음에 그 동물 조각을 Membrane 밑에 있어요 Membrane 뭐야? 지하세계로 통하는 바위 표면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꽂아 넣는 거와 같이 뭔가 의식을 하면 이렇게 이제 선호관계 잡아야 돼 의식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동물들을 죽일 수 있다 라는 이런 선호관계를 주어동사 Provided 주어동사 이걸 통해서 잡아냈다면 진짜 잘한 거야 물론 이제 노베 학생이라면 Provided 거의 모르기 때문에 좀 힘들 텐데 이따 핵스 목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해되죠 의식을 치르면 이제 죽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약간 조금 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우리가 막 다큐멘터리 같은 거 생각나고 그럴 수 있어요 This 이거 의식을 치르면 죽일 수 있다는 게 Born out 만들어지는데 탄생됐는데 여기 이 부족 속에서 탄생이 됐대요 자 다른 샤머니스틱 소사이트 샤먼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는 사회와 같이 그들은 Admiring practices between human hunters and their prey 자 되게 존경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대요 모하버 사이에 사냥꾼과 그들의 먹이 사이에 잠깐만 선생님이 여기다가 읽었을 때 어 잠깐만 이 사냥꾼과 먹이 사이에 어드마이어링하는 관습이 있대 근데 아까 위에서 헌터와 헌티드 사이에 계약을 맺는다라고 했잖아 그럼 같은 말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 여기 contract between hunter and hunted 이게 어드마이어링 practice between human hunters and their prey 랑 같은 말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해줘야 돼요 완전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앞에서 의식을 하면 죽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 이거랑 같은 말이겠지 어드마이어링 practice 라는 게 사냥꾼과 먹이감 사이에 뭔가 존중하는 관행 이 있다 의식을 치르는 거잖아 그거랑 같은 말이고 이게 어떤 걸로 찾여 있어요 뭐 터부 금기로 찾여 있대 가득 차 있대 뭐 자연지식으로부터 얻어진 금기로 가득 차 있는 뭐 그런 관행이 있고 관습 자 practice 관습 그 다음 these practices 이러한 관습들은 자 이러한 관습 어떤 관습 자 이런 테티서가 나오면 절대 놓치면 안 돼 앞에 말을 다시 정리한다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어드마이어로 해주는 관습은 대대화를 말합니다 honoring may be one method of softening but this quiet of killing honor 기리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라고 어떤 방법 soft은 좀 완화시켜주고 부드럽게 해준다고 뭐를 killing이라는 자 이 단어 몰랐다고 쓸게 killing이란 this quiet 죽이는 거잖아 죽이는 거 동물 죽이는 거를 좀 완화시켜주는 게 바로 뭐다 honoring 뭐예요 기리는 거 여러분 이 honoring이 뭐랑 같은 말이야 그치 어드마이어랑 같은 말이잖아 그리고 뭔가 의식을 치러주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지금 이 32번을 읽으면서 아 계속 같은 말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결국 같은 말이구나 그래서 it should be set 이 말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이 이 disquiet 아까 disquiet 가 뭔지 몰라도 죽인다 라는 disquiet 죽이는 것이 needn't arise because there is something fundamentally wrong with the human killing another animal 발생할 필요는 없는데 뭐 때문에 뭐라서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있어서 뭐에 있어서 한 인간이 다른 동물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 뭔가가 잘못돼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어차피 not because but because 이니까 어차피 뒤에 거에 주목해줘야 돼요 뭔가 진짜 잘못해서 의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는 거야 doing the killing 동물을 죽이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식을 치른다는 거지 우리가 그 동물을 죽이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disquiet 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disquiet 밑에 뜻 없냐 disquiet 뜻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quiet가 조용한 거잖아요 조용하지 않으면 동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마음의 동요가 있는 건데 그 동물을 죽이는 것 죽인다라는 그런 마음의 동요를 조금 이제 완화시켜주는 게 의식이라는 거지 근데 그런 동요라는 건 동요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죽이는 게 잘못돼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죽임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동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and perhaps too 또한 역시 뭐 때문에 여기 because가 또 병렬이 되네요 왜 그러면 그런 동요가 일어났냐면 in some sense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죽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편하지 않다 disquiet 이런 거지 그래서 잠깐 실전에서 이건 뭔 개소리인가 싶을 수 있어요 왜냐면 disquiet를 모른다면 여기가 다 이해가 안 되겠지 우리는 건전한 추측을 합니다 어떤 추측을 하냐면 pain and desire 고통과 욕망인데 뭐를 향한 삶을 향한 고통과 욕망 우리가 느끼는 그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도 느끼고 삶을 좀 살고 싶다는 욕망도 있겠지 이게 대응물을 갖는다고 어디 속에 우리가 죽이는 동물 속에서 대응물을 가진다 나는 그런 우리는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도 좀 어려운데 대응물이라는 게 대체 뭔가 이해 안 될 수 있어 좀 이따 해설하고 뭔 말이지 넘어갈게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as predators 포식자로서 이것은 문제를 만들 수 있대요 근데 봐봐 one way to smooth those edges 그러한 뾰족한 부분 문제랑 같은 말이겠지 이거를 smooth 부드럽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빈칸이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 이거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즉 플러스에 해당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중간에 지금 이 말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최대한 이 지문에서 계속 반복한 뭔가 긍정적이고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솔루션이 뭐야 긍정적이고 그쵸 이 필자가 강조한 거 honoring 하자는 거 admiring 하자는 거 의식을 치루자는 거 뭔가 계약을 한다는 거 이거랑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admire honor 이 말과 같은 말을 찾아줘야 돼 그래서 선택지 보니까 1번 view that prey 그 먹잇감을 존경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쵸 이게 1번이죠 이게 honor 같은 말이죠 자 domesticate those animals 그 동물들을 사육한다 자 지금 여러분 동물을 죽이는 상황이거든요 죽일 때 의식을 하고 이제 그 세계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육한다는 말은 이 지문 내용과 완전히 맞지 않아요 3번 사냥을 위한 도구를 개발한다 음 아니고요 의식이랑 기리는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4번 avoid supernatural beliefs 이렇게 있는데 avoid 세모하시고 이거 필부액이거든요 초자연적인 믿음을 피한다 그러면 초자연적이지 않은 거니까 초자연적인 거에 반대말은 뭐냐면 과학적인 이런 의미가 돼요 초자연적이라면 미신 같고 이런 거거든요 초자연적인 믿음을 피하면 과학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건데 여기 지금 부족들이 이렇게 동물주의 전에 뭔가를 기리고 의식을 하고 이런 거 이런 게 무슨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지 않죠 오히려 avoid가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supernatural beliefs는 맞는데 그렇죠 되게 supernatural 한 거잖아 지금 근데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일종의 반맛받을 선택지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4번 5번 worship 기리는 거네 그럼 기린다라는 말은 사실 그러니까 기린다는 말은 빨간색이 될 수 있겠죠 아까 마찬가지로 supernatural beliefs 빨간색이 될 수 있어요 기리는 거죠 동물을 막 honor 하는 거고 근데 내가 죽일 동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조상의 영혼을 기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설날이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 이 중간 부분은 답을 내리는데 크게 쓸데가 없었고요 여러분들이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에 집중하면 조금 해석이 안 되더라도 빈 문요바에 집중하면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부드럽게 하는 게 뭐냐 필자가 뭔가 긍정하고 강조하는 걸 내가 빨리 잡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앵커링을 하고 honor admire 이거의 같은 말이 view that pray with respect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단어가 좀 어렵긴 해 언어가 왜 어렵냐 이게 이제 선생님 언어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스펠링이 좀 다르죠 여기 이제 미국식이고요 밑에가 영국식이에요 사실 영어는 이제 lingua franca 세계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쓰고 영국에서 쓰고 호주에서 쓰고 뉴질랜드에 다 씁니다 근데 이제 출제한 사람이 원전을 영국 사람이 쓴 책에서 가져오면 영국식 영어를 이 사람이 썼을 거 아니야 스펠링을 그걸 굳이 미국식으로 고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32번은 영국식 영국 원서에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썼으니까 이제 honor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it's my honor 들어봤죠 제 영광입니다 그래서 honor 하면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동사로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은 솔직히 해석을 안 해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왜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랑 상관 그러니까 중간을 안 읽어도 돼 그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가 빗문요바와 상관이 없어요 빗문요바 무관함으로 실전에서 해석이 안 돼도 상관없다 빗문요바와 무관한 그냥 우리의 불안이 왜 생기는지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불안의 원인이 나온 거야 불안은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인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죽이는지 무엇을 죽이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자꾸 마음이 불안한 거거든 여기 내가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이제 우린 guess를 해요 만약에 우리 피의님이 여기 부족해가지고 막 사슴 때려잡고 막 이래요 잔인하잖아 뭐냐면 pain desire for life 우리가 느끼는 삶을 향한 고통과 욕망이 딱 대응물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죽이는 동물 속에서도 그럼 여기서 대응물이 뭐랑 같은 말이냐면 이거겠죠 우리가 삶에 대해서 고통도 느끼고 삶에 대한 욕망도 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죽이는 동물에게도 대응하는 것 즉 동물도 삶에 대한 고통도 있고 욕망도 있을 거 아니야 걔도 얼마나 살고 싶겠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동물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응? 그 동물도 그게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인 때 마음이 편하겠어? 안 편하겠지? 그러니까 공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거지 그거를 조금 달로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지 이제 뭐 사냥 나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준다든지 뭐 이렇게 막 후우 해준다든지 이런 거 Honor Admire 해주는 거지 그래서 Admire Honor View Pray With Respect 이게 같은 말로써 정답이 된다 사실 이제 컨트랙트 하는 건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약간 웃기긴 해 헌터라고 헌티드가 계약을 맺는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는지 뭐 이 정도로 여러분 그거는 알 필요 없겠고 어쨌든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자 좋아요 그래서 하나만 정리합시다 혹시 모르니까 다음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Provided 주어 동사 하면 이때 Provided가 If랑 같아요 만약 주어가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한다 라는 의미로써 여기서 의식을 치르면 죽일 수 있다 이거 딱 잡아내시고 그리고 정리의 수 근호로 반복 강조한 이 관행 이 관행이 어떤 거야 앞머랑 앞머랑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다 잡아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그 핵심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된다 이렇게 해서 32번 해설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우리 엠피리시스트 필러소퍼 존 로크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우리 인간이 처음에 태어날 때 우리의 그 머릿속은 단순히 텅 빈 석판이래요 즉 타블라 라사래요 즉 뭐냐면 waiting to be written on 쓰여지길 기다리는데 경험에 의해서 쓰여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백지 석판 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로크 그래서 백지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깨끗한 종이로 태어난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게 쓰여진다는 건 사실 여기까지만 딱 읽어도 가장 이제 평가원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경험에 의해서 채워지는 이게 후천을 의미하는 거지 후천 우리가 깨끗하게 태어나 그리고 이제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로크는 뭘 믿었냐면 우리의 경험이 shapes 만든대요 무엇을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가 되는지를 만든답니다 따라서 그는 또한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given different experiences 자 컴마 있고 뒤에 주어동사 나오니까 분사고문이에요 다른 경험을 받는다면 human beings 우리 인간은요 다른 인성을 가지게 될 거라고요 그렇겠죠 경험이 모든 걸 결정하니까 내가 경험을 달리한다면 나라는 인간의 인성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성격도 달라지겠죠 influence of these ideas 자 테티서 나왔으니까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이 생각의 영향력 자 그럼 이 생각은 무슨 생각 로크의 생각 바로 모든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 모든 것은 후천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딱 읽을 때 정확하게 정리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자 이 영향은 profound 엄청나게 심대했대요 자 이 profound는 필자가 긍정하는 것을 강조하는 필금동 시그널이니까 아 어쨌든 로크의 생각이 좀 중요했구나 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특히 특히라는 강조 표현을 통해서도 필금동을 잡으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for the new colonies 시작을 하고자 하고 그리고 또 뭐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미 대륙을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을 할 때 그때 이 로크의 철학 후천적인 게 중요하다 네가 앞으로 하는 그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the new society 그 새로운 사회는 was to operate on a different basis 작동하려고 했어요 다른 기반에서 자 여기서 다른 나왔어요 다른 from 뭐와는 다른 기반으로 that of a European culture 유럽의 문화와는 다른 기반으로 작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지금 뉴 소사이트 지금 어디야 여기 어디야 지금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잖아 그러니까 아메리카와 유럽은 지금 완전 달랐다는 거지 다르게 작동하려고 했다는 거지 유럽 컬처는 뭐였는데 얘는 based on the feudal system feudal system 본건 제도에 기반을 하고 있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의 위치가 사회 속 위치가 거의 전적으로 결정돼 버렸어 언제부터 by birth 태어날 때부터 아예 결정이 되어 있었고 and which therefore 그래서 뭘 강조해 innate innate가 뭐예요 타고난 선천적인 특성들을 강조를 했던 자 그러니까 완전히 알겠죠 유럽은 선천이야 선천 그냥 너 태어났어 니 팔자에 있는 거야 니가 농노의 자식이야 흔돈 농노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우리 새로운 대륙은 완전히 다른 기반에서 지금 작동을 하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선천의 반대말 뭐야 후천 즉 로크의 사상 백지다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어 너가 경험하는 대로 너는 달라질 거야 라는 게 영향을 미친 것이죠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로크의 강조인데 뭐에 대한 강조 importance of experience 경험의 강조 후천성을 강조하는 거 informing the human being 인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후천성 경험을 강조한 것은 뭘 제공했는지 즉 로크의 철학이 준 게 무엇인지 빨리 지문에서 찾아야 돼 그럼 봐봐 다시 지금 로크의 경험에 대한 강조가 뭘 줬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문에서 찾아보시면 로크의 사상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the ideas of the influence of these ideas 이 로크의 생각의 영향 이게 이제 로크가 뭔가 준 거 아니야 영향을 줬다는 게 그럼 뭔데 뒤에 앵커링을 하면 엄청났대 누구한테 이 아메리카 대륙의 새로운 서식지에게 엄청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앵커링을 여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뭔가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다 이런 말을 선택지에서 써주면 되겠지 찾아보자 1번 로크의 사상은 기반이 됐대 자 뭐를 강화시키는데 타이가 연결 유대감이거든 유럽과 이 새로운 집단 사회 서식 집단 사이의 유대를 강화했다 유럽은 지금 선천이잖아 그리고 새로운 여기는 이제 후천이잖아 이 두 개를 강화했어 아니지 서로 완전히 끊어낸 거지 이해 돼? 그래서 타이를 강화했다라는 건 완전히 틀린 말 완전히 반대말 완전 다르게 지금 작동하고 있잖아 지금 이 부분 우리 여기 different basis 여기 정확히 봤다면 지금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아메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도와준 게 바로 로크이고 그 철학이 2번 새로운 기회를 줬는데 유럽 사회 어떤 기회야? 유럽 사회가 opportunity to 의미상 조지 유럽 사회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기회야 그들의 전통을 아까 그들의 전통은 유럽 사회의 전통은 선천이잖아 선천 그럼 선천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로크가 줄까? 아니지 로크는 후천주의자이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자신의 전통 즉 선천은 소중히 여길 기회를 준다는 건 완전히 반대말이 되는 겁니다 3번 로크의 철학은 낙관적인 틀을 제공한대 누구한테? for those trying to form a different society 다른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those는 그냥 people이에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틀을 줬다라는 게 방금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다른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어디야? 그렇지? 여기 여기 new colonies in America 이거랑 같은 말이야 different가 new랑 같은 말이고 그다음에 colony가 society예요 그리고 당연히 옵티미스틱한 틀을 줬겠지 왜 옵티미스틱이에요? 유럽과 달리 작동하려고 하잖아 유럽은 선천인데 얘들은 새로운 대륙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앞으로 이 경험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진다 라는 로크의 주장은 얘들과 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다 서로 일치한다 맞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 4번 로크의 사상은 예시를 준대요 역할의 예시인데 어떤 역할이야? 여러분 이거 자연이라 해석하지 마세요 어려운 이런 문제에서 네이처가 나오면 선천이라고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타고난 거잖아요 자연이라는 건 원래부터 있는 거 선천이 작동하는 역할이에요 인성을 만드는 데서 선천이 작동하는 역할의 예시를 줬다 자 로크는 후천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선천이 작동하는 거의 예시를 후천주의자인 로크의 사상에 줄 수가 없습니다 5번 로크의 사상은 접근을 줬대요 전문성에 어느 영역에? 철학과 과학 영역에 지문의 앵코링된 말과 전혀 상관없는 말이고 5번은 그냥 로크가 철학자니까 과학도 지문 안 나왔고 철학자니까 철학 이렇게 때려넣은 것 같은데 전혀 무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조금 여러분들 조감하면 로크의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로크의 사상이 이 신대륙 정착과 관련이 있다는 걸 잡아주시고 이 두 가지 왜냐하면 이게 필긍동 프로파운드 하다 했으니까 아 로크의 이런 후천주의 사상은 뉴 콜러니즈랑 연관이 있구나 라고 딱 잡아주셔야 돼요 이 퍼티큘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대조를 잡아야 될 게 근데 이 새로운 미국 대륙의 집단은 유럽이랑 완전히 다르다 유럽은 뭐야? 선천 아 그러니까 유럽은 선천 아메리카는 후천 그러니까 로크 이렇게 이제 가는구나 그래서 로크 사상이 뭘 좋냐? 라고 했을 때 아메리카 대륙에 심대한 영향을 줬다 이거랑 이제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선택지에서 고르면 된다는 것이죠 됐나요? 그렇게 해서 33번 정답 몇 번? 3번으로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단어 하나만 얘기하면 여러분 콜러니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다이어그램에서도 제가 썼는데 자꾸 이제 식민지라고만 여러분들 해석을 해놓으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그러면 뭔가 막 엄청 막 강제 합병당하고 막 착취당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당황하는 게 막 예를 들어 막 새들 관련된 지문이 나왔어요 동식물 관련 어떤 새들의 콜러니라고 하는데 새가 식민지를 하면서 약간 멘붕 오는데 그냥 서식지 그냥 살아가는 집단 그룹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막 식민지 이러기보다는 새로운 미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어떤 서식지 집단을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식민지라는 뜻 말고 서식지 혹은 뭐 집단 정도로 해석을 조금 해야 될 때도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선생님이 녹색 형광펜친 것들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흐름을 잡아주시고 문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34번 보도록 할게요 자 34번 보도록 할게요 자 in a theory of adaptation 이라는 적응이론 여기에서 이 사람은 주장했대요 적응이란 자 not vampiric 자 뭔 말인지 몰라도 필부액 딱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vampiric이 아니다 라는 게 무슨 말인지 뒤에서 설명을 해줄 거니까 일단 세모 하시고 자 이거 같은 말이야 지금 등호 해주시고 vampiric 아니라는 게 도대체 뭔데 적응이 vampiric하지 않다는 게 뭔데 it does not draw life, blood, its source and leave it dying or dead 자 걔는 생명의 피를 끌어와 어디로부터 그 소스 원천으로부터 생명의 피를 끌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원천 소스가 죽어가거나 죽은 상태로 두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저도 봤을 때 이게 뭐야 했는데 아 피를 빨아먹는다 이게 vampir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adaptation은 vampir 같진 않다 즉 피를 뽑아놓고 그냥 죽어 이렇게 하진 않는다 라는 거예요 즉 나쁘지는 않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그냥 나쁘진 않구나 뭐 그냥 괜찮나 보다 정도로 파악을 했다면 괜찮습니다 nor is it paler than adapted work nor 뒤에 이렇게 도치가 되면서 그리고 그것은 적응된 작품보다 적응된 것보다 더 열버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실전에서는 엥스럽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 이제 뭐만 판단하면 되냐면 그냥 아 adaptation이 피빠라먹고 버리는 그런 나쁜 건 아니구나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adaptation이 나쁜 건 아니구나 오히려 자 on the contrary 뒤에 주목 오히려 it it은 뭐예요 대주, 압주 하면 adaptation이겠죠 글이 어려울수록 대명사 정확히 찾으면 들자 그것은 adaptation은 keep that prior work alive keep 오른쪽 자리 두 개 그 이전 작품을 살아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게 해주는 거니까 피빠라먹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살아있게 한다는 거죠 플러스다 플러스 adaptation은 플러스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giving it 그 이전 작품에게 뭘 주면서 after life 그 이후의 생명을 주면서 어떤 생명 그것이 그 이전 작품이 결코 가지지 못했을 그렇지 않았더라면 응 adaptation을 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가지지 못했던 그런 어 이전의 이후의 삶을 주면서 어쨌든 살아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도 어려우면 그냥 adaptation 좋은 거구나 라고만 파악한다는 게 실전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이 정확하게 해서 안되더라도 그냥 아 뭔가 이전 작품을 라이브하게 만드는 게 adaptation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adaptation 여기까지 읽으면 작품이란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이게 수능에 나왔는데 다이어그램이 되고 1번 뜻이 적응이지만 2번 뜻 이런 문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adaptation이 나왔을 때 그 뜻이 떠올라야 돼요 혹시 떠올라시는 분 있어요 각색 각색이에요 각색 원래 adapt은 바꾸는 거잖아요 장르를 바꾸는 게 뭐 예를 들어 만화책을 가지고 소설을 쓴다거나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adaptation인데 그렇게 과한가 내가 그 과한 거야 실전적이지 않은 거야 내가 그렇게 설명하면 아니 근데 실제로 이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근데 자 오케이 adaptation이 나쁘지 않다 정도 좋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해도 여기까지는 성공 그 다음 이 사람의 거부예요 어떤 거부 CASB 이 adaptation을 vampiric하다라고 보는 걸 거부한 거 이거 앞에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vampiric하다라고 본 걸 거부했어요 괜찮다고 본 거지 이게 특히 영감을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Who do work on adaptation 이 각색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감을 준다는 거예요 어차피 좋다라며 기존 걸 오히려 살린다며 그러니까 각색을 하는 사람한테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겠지 내가 이거 하는 거 좋은 의미 있는 일이구나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어차피 좋다는 말밖에 안 했어 여기를 해서 잘했어 The idea of afterlife of text 생각인데 뭐의 생각? 이 텍스트의 이후의 생명력 이라는 생각은 커마 내가 커마해서 제발 숨 쉬지 말고 즉하라고 했고 동격은 맨날 명사 명사만 연결하지 말고 이렇게 오브랑 여기 오브 같다 이렇게 병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의 afterlife 이게 뭐냐면 즉 이건 뭐냐면 Seeing what comes before as an inspiration for what comes now is keeping works alive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해석이 되니? 한번 해볼래? 이 텍스트의 이후의 생명력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간단한 c도요 보다인데 여러분 이거 모른다는 하나도 없잖아 근데 이게 왜 해석이 안 돼? c a as b를 모르기 때문이야 a를 b로 보다 a를 b로 보다 이게 안 되니까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전에 온 것을 뭘로 본다? 영감으로 본다는 거예요 뭐를 향한? what comes now 지금 오는 것에 대한 영감으로 보는 것 그게 바로 뭐야? after life라고 작품의 새로운 이후에 생명력을 준 거야 그래서 이전에 온 것을 영감으로 보는 거지 뭐를 향한? 지금 나오는 것을 향한 이게 각색 아니야 이전 것을 바꾸는 거야 지금 걸로 장르를 바꿔서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걸 떠올랐을 때 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아 온고지신? 뭐 이런 사자성어 떠올랐을 때 너무 좋아요 이전 것을 보는 거지 뭐에 대한 영감으로? 지금 오는 것에 대한 영감으로 이런 문장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해 지금 여튼 뭐 그런 생각은 is keeping works alive 작품을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한다는 거지 옛날 걸 가지고 왔다가 각색을 해서 오늘 거로 이렇게 만드는 오늘 거에 영감을 주는 이거 짱이다 계속 각색을 긍정하고 있어요 적응을 긍정하고 있다고 혹시 각색을 해석 못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adaptation for young adults in particular 특히 특히 이 젊은 어른들을 위한 각색은 have added benefit 추가적인 이점을 갖는데요 그럼 이점도 필자가 긍정하는 거니까 뒤에 내용에 조금 주목해 줘야 되겠어요 자 어떤 이점을 갖냐면 engage 엮는 거야 engage the young adult reader with both then and now engage a with b engage 이렇게 맞물리게 하는 거거든 이렇게 엮는 거거든 사로잡는 거야 한마디로 관심을 잡는 건데 젊은 독자들을 딱 사로잡아요 뭘 가지고 both then and now 자 우리 both 나오면 a and b 딱 해봐야지 그때와 지금을 가지고 둘 다 그때와 지금 past and present 과거와 현재 즉 이거 무슨 말이냐면 function as 뭔가로서 기능을 하는 건데 다시 both 나오면 뒤에 end 봐야 돼 monument to history 역사에 대한 기념물과 그 다음에 the flash of readers lived experience 그 독자의 지금 정말 살아있는 살게 되는 그 경험 이라는 살로서 기능을 한다고 여러분 여기 앞에서 우리가 앞에 온 것을 새로운 것에 대한 영감으로 썼다고 했죠 온고지신 그게 각색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야 뭘 가지고 과거와 현재 과거와 현재 과거와 이것도 뭐 현재랑 같은 말이겠지 이해돼요 각색이란 건 사람들을 흥미롭게 하는 건데 뭘 가지고 과거와 그리고 현재를 가지고 그 예전에 영화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이거 19금이라고 내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아 씨 떠오르지가 않네 옛날에 내가 이제 고1 학생들 진짜 옛날에 가르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정우성 배우가 나왔던 그 마담뺑덕이라는 그런 놀라운 영화가 있었어요 아 근데 여튼 뺑덕어문이 어디서 나오는 사람이죠 아 몰라요 아 그 어쨌든 뺑덕어문 검색해볼까 어쨌든 아 그럼 이렇게 할게 또 아 이 영화도 19금인데 아 왜 이러지 진짜 미치겠네 방자전 이런 영화가 있어요 방자전 어 이제 옛날에 추장전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이제 방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각색을 하는 그런 거거든 그러면서 사실 추장전 자체를 누가 읽냐고 물론 너희들이랑 뭐 고전소설 공부하니까 읽겠지만 그게 일반적인 독자들이 읽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각색을 하면 과거 작품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현재 지금 작품의 영감으로 만들어서 두 개를 이제 탁 하는 거지 그러면은 독자를 사로잡아 과거와 현재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 그래서 역사에 대한 기념물 즉 과거와 뭐를 함께 플래시 살 살이란 거 여러분 지금 현재를 의미하는 거야 왜냐하면 죽어 없어지면 현재가 지나면 살이 없어지잖아 비유적인 표현이고 리더의 살아있는 경험 지금 살게 되는 경험 이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현재와 맞닿들어져 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사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 이전에 왔던 과거를 현재를 위해서 쓰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과거랑 현재 과거랑 현재 그 다음에 마누먼트 히스토리 과거랑 지금 우리의 사랑의 경험 현재 이게 합쳐진다 이런 거예요 각색의 의의인 거죠 비록 이것이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각색에 있어서는 사실이지만 특히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those written with young adults in mind 여기서 those인데 written 쓰여진 것들 그러니까 뭐 각색물이겠죠 쓰여진 것들이니까 근데 뭘 가지고 위도 오른쪽 잘 두게 young adults를 염두에 둔 채 머릿속에 둔 채 쓰여진 작품에 있어서는 이게 되게 특히 중요하다는 거야 과거와 현재를 같이 보여준다는 게 함께 연결진다는 게 자 그러한 각색은 자 이거 봐봐 빈칸 문장이 요구한다 그러한 각색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한 각색이 뭐하는지 각색의 특징을 찾아 써야 돼 다시 빈 문요바는 뭐다 각색이 뭐하는지 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각색의 특징을 쓴다고 그럼 이 지문에서 각색의 특징을 어디서 얘기했지 어 여기 보면 adaptation for young adults 각색이 어떻다고 여기 나오잖아 아까 계속 두 가지 대상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 여기 여기에 앵커링하면 되겠지 젊은 독자들을 사로잡는데 과거와 현재로 과거와 현재로 즉 역사에 대한 기념비와 그 다음에 독자의 현재 경험 이 두 가지를 섞는다는 거지 이 말을 그대로 표현한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돼 근데 이 문제가 진짜 어려웠던 게 뒤에 대절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이제 1,2,3,4,5를 넣어보면서 어쨌든 빨간색이랑 같은 말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 대절이 꾸며주는 게 또 호응이 다 돼야 돼 그래서 여기 대절이 꾸며주는 이 명사로 끝나는데 여기는 이제 다 명사를 이렇게 세상에 넣었어요 참 이거 만들기 힘들었을 텐데 엄청 공들여 만든 겁니다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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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건 어떤 거냐면 1번부터 넣어볼게요 이런 각색은 자 페이지도 만들지 보세요 젊은 독자들이 뭐 하도록 하냐면 만들도록 한대 무엇을 개인적인 연결을 좀 만들어보도록 한대 이 텍스트와 어떤 텍스트야 그렇지 않았더라면 즉 여기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각색하지 않았더라면 되게 인상 뭐로서 왔을 거냐면 되게 이제 구식이고 틀딱 같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왔을 그런 텍스트 와 개인적인 연결을 하게 한다는 거지 젊은 독자들이 이건 어때요? 막 어색해요? 괜찮은 것 같죠? 과거와 현재를 이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각색을 안 했더라면 되게 구렸을 것 같고 되게 틀딱인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딱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게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 readers leave the experience랑 그 다음에 역사적인 과거와 현재를 만나게 했다라는 말과 잘 호응이 돼요 그래서 1번은 일단 오케이 2번 볼게 각색은 are nothing more than nothing more than A 하면 선생님이 비교 구문에서 가르쳤는데 뭐 뭐보다 더 할 것도 없다 라는 말로써 똑같다 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 no more than nothing more than little more than은 항상 뒤에 있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근데 이 필자는 지금 애초에 그냥 이 nothing more than 만으로도 벌써 틀렸어요 왜냐면 이 필자는 굉장히 이걸 지금 각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불과하다 이거보다 더 할 것도 없다 이거에 불과해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읽어보면 지금 nothing more than 때문에 바로 틀렸고 서로 다른 스타일의 조합으로 보는 건데 어떤 스타일? 각색을 안 했더라면 되게 구렸을 스타일의 조합으로 본다 조합이란 말은 괜찮은데 지금 과거랑 현재로 조합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말이 없어요 그냥 서로 다른 스타일의 조합이라고 해버리면 지금 이 글의 핵심 메시지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2번은 오답 3번 break familiar patterns 친숙한 패턴을 깬다 친숙한 패턴을 깬다 라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그렇게 어긋나진 않거든 뭔가 과거를 현재랑 결합을 하니까 친숙하지는 않겠지 왜냐하면 과거의 걸 그대로 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break 하는 건 맞는데 뒤에 고대의 영웅 이야기들을 했는데 특히 이게 더 플러스 복수 용서야 그 고대의 영웅 이야기들인데 앞에 맥락에 고대의 영웅 이야기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소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새로운 스팔라이트를 준대 사실 이 말도 적절하죠 왜냐하면 각색이랑 새로운 스팔라이트를 주는 게 맞지 근데 뒤에 보면 다양한 문학적 이론들의 문학 작품이겠지 이론이 갑자기 왜 나오니 그래서 여기도 이 대상이 틀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반맛반대 선택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각색은 젊은 작가들이 뭐하게 하냐면 만들게 하는데 줄거리를 이 단어 무슨 뜻이야 독창적인이라는 뜻이야 독창적인 상태로 만들게 하는데 자 근데 이 플랏은 줄거리가 어떤 플랏이냐면 각색을 안 했더라면 되게 틀딱같아 할 듯 되게 중요하지 않고 되게 구식이었을 것 같은 그런 줄거리를 되게 독창적으로 만들게 어때요 각색을 안 했더라면 구렸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독창적으로 만든다 어? 이게 각색의 정의 아닌가? 과거와 현재가 맞나? 아닌가? 하면서 5번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5번이 뭐가 틀렸습니까 하 5번 5번 진짜 소각 입는데 0이 틀렸죠 봐봐 여기 앞에서 Search Adaptation은 뭐냐면 각색인데 누구를 위한 각색이라고 했어요? 어른들을 위한 젊은 어른들을 위한 각색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젊은 어른들을 염두에 두면서 쓰여진 거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젊은 어른들 독자들을 위해서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냐라는 건데 이 각색이 젊은 작가가 좀 각색을 안 했으면 옛날 거를 독창적으로 만든다 갑자기 젊은 작가에 관한 얘기를 할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래서 각색의 주체는 작가의 나이에 대해서는 이 지문 어디에서도 정확하게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그 방자전의 작가 저도 모르지만 나이가 많을 수도 있죠 얼마 전에 김은숙 작가가 더글롤이 나왔는데 김은숙 작가가 이도현 배우를 만나는데 이도현 배우인가 자기 엄마랑 김은숙 작가가 동갑인가 어쨌든 나이가 많을 수 있어요 작가들은 왜 갑자기 각색은 영라이더즈가 이렇게 하게 하네 이 영이 틀린 거죠 어린 작가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정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의 핵심인 빨간색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1번 내용이 그나마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1번으로 찍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선택지가 아주 날카로워요 1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제 다 어떻게 조금 내가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4번까지 개설을 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제가 넘어간 거 혹시 궁금해할까 봐 이 어댑테이션은 뱀파이어리카야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댑테이션 각색은요 오히려 아 여기 나온다 자 각색은 피를 뽑아서 피를 그걸로부터 여기서 소울 쓰는 건 뭘까요? 원작이요 원작 옛날 원작 원작으로부터 피를 뽑아서 그 원작을 죽게 내버려 즉 마치 각색된 작품은 원작을 피만 뽑아 먹고 그냥 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뭐도 아니냐면 Nor is it paler than adapted work 여기 adapted work 나왔으니까 비교 대상에서 이게 당연히 각색된 작품이 아니라 이이신 누구겠어요 소울스요 소울스 그 원작이 더 창백해지지 않는데 누구보다 각색된 작품보다 우리 뱀파이어가 피를 뽑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창백해지고 죽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원작이 원작이 확 창백해져가지고 가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서로 윈윈윈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여기 지금 뱀파이어의 비유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지금 이 텍스트는 뭐냐 이 텍스트가 당연히 소울스겠죠 원작 원작 각색이 안 됐더라면 되게 구렸을 것 같은 그 원작과 과거의 것을 지금 이제 뭐야 개인적으로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거 보면서 지금 독자 젊은 독자들이 공감되고 이러는 거니까 이게 바로 과거와 현재의 만남이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된다면 그게 Search Adipation 즉 젊은 독자를 위한 각색이라는 앞에 배경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게 1번이라는 거예요 Young Writers 얘기하면 안 되고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